자, 공자가 실패한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건데? 이번 적절 실패는 조작이 내 탓이다. 동무들은 잘못 없어. 반드시 살아 돌아가서 내가 책임질 거야. 책임? 두 번씩이나 저한테 뒤통수 쳐맞고도 목숨 따위나 구걸하는 새끼가? 뭘 어떡해? 지격 찬동무. 조작 명령이 목숨을 한 당의 지시를 잊었어. 당의 널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. 사상성이 의심되는 새끼는 언제든지. 사상성이 의심이 도gone. 아멘